네 그렇죠?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호흡이 잘 맞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? 저 안무가 엑시트 따 따 따 댄스라고 맞나요?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지은 건데 맞아요? 아, 네. 돌아올렸어요. 엑시트 따따따따스. 혹시 이 안무를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. 여러분 기대되시니까 네!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노래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. 아, 좋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박수 한 번 주세요. 완벽하네요. 살짝 까먹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몸이 기억을 하네. 이거를 제가 왜 요청을 했냐면 지금 보신 이 댄스 영상이 7월 25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서 소개가 된다고 해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바랍니다. 뮤직비디오를 완성해 봅시다. 여러분! 보여주세요! 다 같이! 다 같이! 네! 아, 좋습니다. 정말 정말 이 노래가 또 역주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댄스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랜 시간 여러분 함께 드렸습니다. 벌써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. 다 같이! 다 같이! 다 같이! 네! 다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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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!